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우리마늘을 하나 까보려고 해요. 이렇게 아까 세로로 찍어 가지고 다시 지금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우리마늘 한통을 까놓은 거에요. 딱 이 조각이 이렇게 나왔고 이 컵찔 이거 이쁘죠? 아우리마늘은 이렇게 손질이 되어서 이렇게 깨끗하고 껍질 아우 이쁜 것 봐. 꼭 꽂죠? 이렇게 깠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가기 그래서 까기가 수월했어요. 금방 이렇게 깠거든요. 이런식으로 속에 새끼가 없이 딱 7개 들어있네요. 마늘은 많이 드실수록 좋다고 하니까 구워먹고 흑마늘도 해먹고 이런식으로. 껍질이 얇은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데 급히 하느라고 덜 벗겨졌거든요. 그래서 예쁜 꽃처럼 이렇게 마늘이 나왔습니다. 한통에서 와우리마늘 한통에서 한통을 깠다니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와우리마늘이 10kg 짜리 이거 이제 10만원 짜리에요. 택배비 포함은 10만 5천원 짜리인데 이렇게 알이 굵고 이렇게 잔 새끼 없이 좋네요. 이게 찰지고 이 장점이 첫째 저장성이 좋구요. 와우리마늘이 전향성이 좋고 좀 맛이 순하고 찰져요. 그리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다 말려서 이건 어떤 분들은 이건 물에 씻은거 아니냐 이거 중국산 아니냐 막 그러시거든요. 깨끗해서 농부님들이 다 담양에서 이렇게 말려 가지고 껍질을 몇 껍질을 드잖아요. 양파 껍질처럼 이 껍질을 다 하나하나 벗기고 가위로 수염 뿌리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온 거에요. 마치 씻은 것처럼 절대 이거 씻은 것도 아니고 중국산도 아닙니다.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수분이 가면 물기가 가면 쉽게 변질되요. 극이에요. 서로 상극. 물기 수분하고 그래서 물이 안 가는게 좋아요. 근데 씻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말랐을 때 이렇게 벗겨내고 가위로 전부 이거 수염을 따듬고 한거랍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장성 좋고 맛도 좋은 저희 아우리마늘을 많이 주문 주세요. 이거를 좀 더 가격이 비싼 것은 개수가 적구요. 마늘 통이 더 커요. 개수가 적겠죠. 10kg에 들어간 개수가. 그리고 이제 더 저렴한 거 10만원 미만 짜리는 이건 10만원 짜리구요. 10만원 미만 짜리는 알이 더 적겠죠. 이게 마늘 알이 사이즈가 적은 대신에 개수는 더 많을 거에요. 그거를 그 막마다 전부 다 같은 10만원 짜리라 해도 개수가 일정하게 모두 250개 뭐 다 그렇지 않아요. 그 이게 자연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기계 선별이 아니고 손으로 농부님들이 짐작으로 이렇게 어 이거는 1번 2번 이렇게 별 분류를 하기 때문에 딱 똑같지 않아요. 그래서 개수도 막마다 같은 10만원 짜리라도 개수가 틀릴 수 있어요. 다 다르다는 거죠. 250개 들은 거 있는가 하면 230개가 들을 수도 있고 좀 굵은 게 들어가면 260개 7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한 250개에서 이쪽쪽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거 개수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아 많이 들었으면 조금 작았나 보다 개수가 조금 적으면 아 이게 굵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아으리마늘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1번 따 마 2개 2번 따 마 4개 3번 따 마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작업량이 인부가 없다 겁니다. 일손이 그래서 많이씩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조금 조금씩 농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매지가 굉장히 한꺼번에 저도 사다 놓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영상을 보신 이 마늘하고 다음번에 생산자 마늘하고 또 틀려요. 많이 손님들이 구매를 하시고 옆집에서 이거를 보시고 이와 똑같은 거를 보내달라 그러신다고 이렇게 추가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근데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. 한 농부님 거 같은 뭐 이렇게 순자식 거면 순자식 거가 없다는 거예요. 길자식 거가 갈 수 있고 말자식 거가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. 계속 저는 물건이 들어오면서 빠지고 또 다음날 들어와서 또 빠지고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 거 보고 주문 주시면 혹시라도 똑같은 게 갈 수가 없다는데 같은 날 옆집하고 같이 오늘 주문을 주셔도 똑같은 제품이 또 안 갈 수가 있어요. 누구는 순자 거 가고 누구는 말자식 거 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. 같은 10만원짜리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하시고요. 똑같은 제품이 아니다는 거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담양 와우리 마늘은 맞습니다. 담양산 10키로 뭐 다른 지역의 거 뭐 해남, 미남, 완도 이런 데치가 아니고 담양 와우리, 담양 지역에 나온 마늘은 이렇게 틀리잖아요. 딱 작업해 놓는 게 다 특색 있어요.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마늘을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똑같은 지역의 마늘인데 약간씩 옆집 거하고는 물건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개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. 똑같은 거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거. 같은 한 사람 거 생산자 한 사람 거라도 이거는 250개 될 수 있고 240개 될 수 있고 그 막마다 약간씩 다 틀려요.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. 네 이제 또 손님들마다 같은 제품을 똑같이 10만원짜리를 보내도 어떤 분은 너무 좋다.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이제 똑같이 한 분은 10만원짜리 두 개 가갖고 한 분은 하나가 갖고 왔어요. 근데 그분은 두 개 간 사람은 너무 좋은 거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이제 한나 가져가신 분은 굉장히 큰 마늘을 썼었던가 봐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마늘이 좀 자기 손님 양에 적었나 봐요. 항상 큰 마늘 제일 큰 마늘을 썼나 봐요.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친다. 그래서 이제 13만원짜리로 이렇게 더 큰 걸로 가져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저기 하거나 손님들을 한번 보고 말 거 아닌데 저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하는 중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마늘은 확실한 거니까 좋은 마늘이니까 많이 주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